오랜만이야 하니까 나 기억하지? 너 구독자지? 해고팔치는 구독자 맞지? 너 데리러 왔어 네 명이 다 돼서 말이야 그래 네 명이 다 돼서 저승에서 데리러 왔어 옆날이야 명 바꿔 명부의 조키니를 확인하고 온거야 그래 우리가 몇년만에 다시 보러 갔지? 해그때는 어렸을텐데 말이지 내가 그랬잖아 몇십 년 뒤에는 데리러 온다고 그날이 오늘이야 어 기초승으로 가야지 맞아 죽는거 맞아 방문한거 아니냐고 너 데리러 온 사자니까 너 데리러 온 사자니까 너 데리러 온 사자 가기 싫다고 안 돼 안 갈순 없어 이제 이승에 계속 남아있을 순 없어 이제 가야지 서승으로 가기 싫다 억지 부여갔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랬든 강제로 가면 데려갈 수 밖에 없지만 맞아 근데 강제로 데려가면 싫어하다보니 나도 멈출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간다고 하면 데리고 가는거기 때문에 억지로 무척 데려가진 않을거야 다만 리명이 다 돼서 데리고 가야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나와 함께 갈까 가기 전에 뭐 마지막 인사도 하고 가게 그러던지 근데 어떤지 됐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저승으로 돌아가도 이승이 영원히 발도 못 붙일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나락하는거야 알겠지? 그래 안갈거냐고 가야지 잊었어 잊었어 나 오늘 마지막이야 이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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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사만 하고 오는거다 다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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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고 가야돼 가야돼 내 말 듣고 저승까지가 더 편안한 영혼이 있으면 좋겠어 말해 내 말 듣지 않고 나한테 끌려가서 봉창한 제 영혼이 있으면 좋겠어 그건 니가 몰라 니가 모르는 내가 알아서 마무리 할 테니까 알겠지 잘 생각해 여기서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여기서 사라지는 건 원하지 않자 가도한 건가요 여기서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한 말 똑똑히 기억해야 할 거야 알겠지 알겠지 이 시간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 다 하고 온 거야 이거 다 하고 온 거야 이거 다 하고 온 거야 그래 자 내 손 잡아 가야지 저승으로 삼도천까지 안내할게 그래 근데 삼도천을 건너가 되면 알지 결산 2층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저승책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승책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이러면 행복하겠지 그건 니가 하여 생각 안당할게 자 산조전이 끝까지 얼른가자 가잇길이 멀어 그래 저승책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승책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승책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승은 저승은 죽은 자들이 남은 곳이고 이승은 살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곳이겠지 이 저승은 이 저승은 이승은 하나하나 이겨주는 게 왕은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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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영양 영양 쉽게 말해서 그 영어 목숨이 닿는 시간을 말하는거지 예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러 나왔는데 아직 멀었어 남도적인 끝까지 좀 더 가야돼 어? 죽어버리지? 네 그래도 남도적인 끝까지 가야지 난 끝난거니까 말해 그래 좀만 더 가면 잠도적인 거니까 힘내자고 파이팅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더 가면 돼 갈 길에 많은 몸이 조금 서두르자고 알겠지? 네 네 네 후추 기호 조금밖에 안오는데 벌써 다리가 아프면 어떡해. 아직 3초 전까지 한 잔 물었는데 좀 더 걸어가야 된다고. 다리가 얼마나 아프지 생각한 거야. 자, 작게 명부시만. 자, 이제 3초 전까지 아직 멀었어. 좀 더 가야돼. 자, 이제 3초 전까지 아직 멀었어. 어휴, 여기 보인다. 좀만 더 가면 3초 주니까. 거의 다 나가니까. 맞아, 맞자. 뭐. 땅에는 저도 이제. 이제 좀만 더 가면 나아가네. 저쪽이 3초 전인 거야. 좀만 더 힘내자고. 3초 전까지 멀다 와가니까. 잘 알겠지? 이색에서 살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어? 살짝 귀신가밖에 없어서 말이지. 이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다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다 나가는데... 겁먹지 마. 거의 다 나가니까 거의 다 왔네 저쪽에 삼촌이 있구요. 나는 삼촌이 있고 까지만 안내되요. 안내나게 되어있어. 삼촌이 있고 까지. 좋은 영원은 삼촌이 있고 까지. 같이 가는게 되게 뭡니까? 그럼. 오늘 다 왔으니 난 여기까지. 이제부터 나 혼자 들어가야돼. 그럼 단위만 간다. 잘 부탁해. 안녕 잘가. 오케이. 그럼 수고. 이 다음번에는 누굴까? 이 차자가 될수도 있겠다. 조심하라고. 그럼 이만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